좋은 아침입니다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을 잘 찾도록 일깨워 주고 찾았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하며 함께 데려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기보다 그들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동행의 길잡이가 되어 함께 성공을 꿈꾸며 디스웨이 1위로 나아갑시다